점수 잡는 HACKERS 안녕하세요. HACKERS TOEFL 종로에서 스피킹 담당하고 있는 박민호입니다. 오늘 최신 TOEFL 적중 특강을 시작할 거고요. 오늘 저희는 독립형 1번 문제 두 개를 풀어볼 겁니다. 일단 시작하기 전에 채점 기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독립형 1번 0은 발음 구세력 점수가 메인 채점 기준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용은 두 가지만 봐요. 우리가 주제를 이해를 했는지 그리고 제대로 대답했는지 한마디로 off-topic이냐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고요. 두 번째로 보는 거는 관련 설명이 있는지 볼 겁니다. 그래서 TOEFL 1번 0에서 템플릿을 외워서 얘기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아무 생각 없이 얘기하시면 안 되고 관련 설명인지를 꼭 확인하셔야 되고 관련성이 조금 떨어지면 그런 관련성을 여러분께서 단어를 추가해서 만들어주셔야 돼요. 그러면 내용 점수는 됐고 발음 구세력 점수로 넘어가겠습니다. 발음 구세력은 제일 중요한 거는 흐름 flow이고요. 이게 조금 애매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 막히면서 얘기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인토네이션이죠. 인토네이션이면 목소리 톤 올라갔다 내렸다 강조 끊기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발음은 생각보다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죠. 4점 만점을 원하신다면 발음이 유학생 정도급 준원어민급 발음이 나와야 되지만 나는 국내에서 공부를 했고 발음이 안 좋다 그런 분들은 4점 만점에 3점이 리밋이 될 거예요. 그러면 발음이 안 좋으셔도 채점자가 이해를 할 수 있는 답변을 하시면 4점 만점에 3점 누구든지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럼 이걸 생각하면서 이 특강을 들어주세요. 저희가 오늘 이용할 템플릿은 제 Job Opportunity Brainstorming이고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Brainstorming이에요. 생각을 해보시면 토플은 어떤 시험이죠? 저희가 외국에서 학교를 다닐 수 있는지 영어 실력을 검증하는 시험이에요. 그러다 보니 공부 관련된 주제들도 많이 나오고 취직 관련된 주제들도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비슷한 템플릿이 없으시면 하나 만들어보시고 오늘 제 거를 한번 참고를 해보세요. 첫 번째 거 Job Opportunities 그 다음에 저는 주장 이유 결과 순서대로 나가는데 Firstly, I am able to get a lot of job opportunities. 그 이유는 This is because, this is due to the fact that 이런 걸 쓰시면 되고 Large companies like people who 뒤에는 취직이랑 도움이 될 만한 뭔가 능력이나 특징을 얘기를 하시면 되고 이 부분에서 질문이랑 관련된 내용이 나와야 되겠죠. As a consequence, I am able to get a good job and earn a lot of money. 이런 내용이에요. 두 번째 포인트는 저는 form good connections, 좋은 인맥을 쌓을 수 있다. 라는 내용으로 만들었고요. The reason is people from different cultures like people who. 다양한 문화에서 온 사람들은 이러한 사람을 좋아한다. 라는 내용이고 Job Opportunity를 첫 번째 포인트로 스피킹 하신다면 두 번째 포인트는 고민하실 필요 없이 form good connections은 무조건 쓰실 수 있는 답변이에요. As a result, I can make a lot of friends. 좋은 친구를 사귈 수 있다. 그래서 영어가 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Repertory 같은 걸 만드시는 게 좋아요. Repertory가 있어야지 안 막히면서 얘기하실 수 있고 매번 똑같은 위치에서 올렸다 내렸다 강조 끊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특강 보시는 분들 중에서 해외에 살다 오신 분들은 자연스럽게 프리스타일로 얘기를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내용은 어느 정도로 미리 만들어 놓으시고 비슷한 흐름으로 얘기를 하실 수 있게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안 정해 놓고 시험장을 가시면 긴장을 했을 때 실수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오늘 특강 question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주시면 좋고요. It is important for children to develop problem solving skills from a young age. 그래서 children에 대한 주제들이 꽤 많이 나오죠. 그럼 아이들은 problem solving 스킬을 어렸을 때부터 배워야 되는가? Yes, no. OK, yes로 하시던, no로 하시던 job opportunity brainstorming을 쓸 수 있어요. 그러면 yes부터 볼까요? I believe that it is important for children to develop problem solving skills from a young age. 하고 이유 두 개가 있으니까 저희는 이유가 두 개가 있다. For two essential reasons을 붙일 거예요. 그럼 이걸 agree하는 걸로 첫 번째 문장 한번 해보시겠어요? 시작! I believe that it is important for children to develop problem solving skills from a young age. for two essential reasons. 한 번 더요. 시작! I believe that it is important for children to develop problem solving skills from a young age. for two essential reasons. OK. 그럼 제 body paragraph 아까 템플릿 보셨죠? OK. 저희는 주어를 children이기 때문에 대명사를 뭘 쓰는 게 좋을까요? 데이로 하면 되겠죠? 그리고 아이들이 당장 취직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미래형으로 they will be able to를 쓰는 걸로 하겠습니다. able 동그라미는 be able to를 줄여서 쓴 거예요. 칸이 모자르다 보니 이렇게 하겠습니다. So they will be able to get a lot of job opportunities 하고 in the future. 그 이유는 This is due to the fact that large companies like people who 그 다음에 problem solving skills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취직이 되겠죠. So 우리는 지금 질문에서 problem solving skills 이 부분을 그대로 여기에다가 응용을 한 거예요. As a consequence, they will be able to get a good job and earn a lot of money. 아주 쉽게 적용이 되죠. OK. 그러면 첫 번째 포인트 쭉 스피킹 해볼까요? 시작! Firstly, they will be able to get a lot of job opportunities. This is due to the fact that large companies like people who have problem solving skills. As a consequence, they will be able to get a good job and earn a lot of money. 한 번 더 해볼까요? 시작! Firstly, they will be able to get a lot of job opportunities. This is due to the fact that large companies like people who have problem solving skills. As a consequence, they will be able to get a good job and earn a lot of money. 그러면 두 번째 포인트로 넘어갈게요. Secondly, 여기도 마찬가지로 they를 쓸 거고 will be able to를 너무 많이 쓰면 아무리 좋은 표현이라도 너무 단절하게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can 쓰는 걸로 할게요. So they can form good connections. 좋은 인맥을 쌓을 수 있다. The reason is people from different cultures like people who 똑같이 얘기하시면 돼요. Have problem solving skills. So 나는 두 번째 포인트에서 어떤 내용을 얘기할지 모르겠다. 답변하시면서 막히고 틀리는 것보다 똑같은 내용을 얘기를 하세요. 못한다는 법은 없어요. 영어 잘하시는 분들은 이 단어를 다른 걸로 바꾸셔도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뭐가 좋은지 안 좋은지 보다는 내가 할 수 있냐 없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대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따라할 수 있게. As a result, they can make a lot of friends. Okay. Second 포인트. 쭉 스피킹 해볼까요? 시작. Secondly, they can form good connections. The reason is people from different cultures like people who have problem solving skills. as a result, they can make a lot of friends. 이렇게 돼요. 한 번 더 해볼까요? 시작. Secondly, they can form good connections. The reason is people from different cultures like people who have problem solving skills. as a result, they can make a lot of friends. Okay. 이게 우리의 답변인데 쭉 답변하시다 보면 발음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부분들은 더 마음에 드는 단어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단어 바꾸셔야 되는 분들은 바꾸세요. 많은 분들께서 단어를 바꾸면 안 된다. 템플렛은 그대로 써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저는 별로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에요. 사람마다 발음이 잘 되는 단어가 있고 안 되는 단어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요. 어려운 단어가 있으면 발음을 연습해서 극복하는 거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효율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발음이 안 되는 단어가 있으면 뭘 하셔야 되죠? 그 단어를 피해야죠. 그 단어 버리고 발음이 잘 되는 단어를 쓰시면 연습이 필요 없지 않을까요? 그래서 발음은 고치는 것보다 피하는 게 저의 추천이에요.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발음 연습하실 분들은 하시는데 제 수업을 만약에 들으신다면 안 고치는 쪽으로 전 계속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름대로 이 단어들 발음 잘 되는 단어가 있으면 한번 바꿔보시고요. 풀 앤서를 해볼까요? 첫 번째 문장을 합쳐서요. 해볼게요. 시작! I believe that it is important for children to develop problem-solving skills from a young age for two essential reasons. firstly, they will be able to get a lot of job opportunities. This is due to the fact that large companies like people who have problem-solving skills. As a consequence, they will be able to get a good job and earn a lot of money. Secondly, they can form good connections. The reason is people from different cultures like people who have problem-solving skills. As a result, they can make a lot of friends. 이거를 안 막히면서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었죠. Flow. 두 번째는 Intonation이었어요. 똑같은 표현을 매번 하다 보면 목소리 톤 올라갔다 내려갔다 강조 끊기가 들어가겠죠? 이 답변을 안 막힐 때까지 반복 학습을 해주시면 나중에 이 똑같은 퀘션을 실제 시험에서 보시면 아주 쉽게 해결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problem-solving skills을 어렸을 때부터 배워야 된다 agree하는 걸로 답변을 했었죠? 그러면 disagree는 어떻게 하면 되죠? 오케이, disagree로 저희가 바꾼다면 I believe that 하고 저는 첫 번째 문장에서 부정어 not it is not important for children to develop problem-solving skills from a young age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제일 쉬울 것 같아요. 첫 번째 문장을 얘기하실 때 많은 분들께서 대답을 이렇게 하고 이유가 두 개가 있다 이렇게 바로 연결해서 얘기를 하시죠. 근데 너무 1차원적으로 답변하실 필요가 없는 거 아시죠? 예를 들자면 저는 수업 시간에서 많이 하는 게 I believe that it is not important for children to develop problem-solving skills from a young age 한 다음에 하고 싶으신 답변이 있으시면 그쪽으로 유도를 하면 되거든요. For example Because 일단 코레안 스타일로 답변을 해볼까요? Problem-solving skills, 모든 skills 다 필요 없어요. 왜요? They have to study 이걸 붙이면 어때요? 그럼 저희는 problem-solving skills이 필요 없다라는 말을 body paragraph에서 설명할 필요가 전혀 없어져요. 왜요? 저희는 공부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아마도 공부 관련된 brainstorming 해보신 게 있을 거예요. 그걸 그대로 얘기하시면 아주 쉽게 해결이 되겠죠. Do you see what's going on?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여러분께서 다양한 brainstorming 쓰실 필요가 없고 원하신 쪽으로 답변을 유도를 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걸 나중에 집에서 한 번 연구를 해보시고 제가 답변을 example로 한 번 해드릴게요. I believe that it is not important for children to develop problem-solving skills from a young age because they have to study. Firstly, they will be able to get a lot of job opportunities. This is due to the fact that large companies like people who have good grades. As a consequence, they will be able to get a good job and earn a lot of money. Secondly, they can form good connections. The reason is people from different cultures like people who have good grades. As a result, they can make a lot of friends. 하면 어때요? 어떤 걸 고르시던 간에 저희는 job opportunity이기 때문에 똑같은 스타일로 인터내션에서 답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주제가 바뀔 때마다 새로운 답변을 새로 만드시는 거는 너무 정직한 스타일의 답변 방법이고요. 기본 실력으로 하실 거라면 그렇게 하셔도 되지만 단기간 내에 토프를 끝내셔야 되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답변하는 걸 한 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다음 question으로 넘어갈까요? Question 한 번 읽어볼까요? Some schools focus on ensuring that students excel academically. 그래서 학생들이 학문적으로 성공하는 쪽으로 그 포커스를 한다라고 했고 두 번째 거는 others try to create an enjoyable learning experience for students. 그래서 즐기면서 배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라고 했어요. Which do you prefer and why? 어떤 쪽으로 답변을 하시던지 간에 여러분께서 뭘 쓰시면 되죠? 공부 관련된 얘기잖아요. 취직이랑 연결을 하시면 돼요. 생각해 보시면 뭐 academic, excel 뭐 이 부분이 성적이랑 연결이 될 수도 있죠? 또 생각을 해보시면 재밌게 배우면 공부가 재밌기 때문에 더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이것도 성적이랑 연결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옵션 중에서 발음하기 쉬운 옵션을 선택을 하면 돼요. Which do you prefer? prefer가 나올 때는 I prefer to 동사 원형 동사가 안 보인다. I prefer 명사 이렇게 시작을 하시면 돼요. 지금 같은 경우는 students excel academically 옵션이 아 여기 있네요. 음 그러면 이걸 바꿔야 되겠네요. 우리가 선호한 거를 물어봤지만 schools focus이기 때문에 I believe that schools should focus 으로 하는 게 깔끔하겠네요. 오케이. 그럼 첫 번째 문장 이걸로 해볼게요. 시작! I believe that schools should focus on ensuring that students excel academically for two essential reasons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두 번째 거 enjoyable learning experience for students이면 I believe that schools should 그 다음에 동사 원형 create an enjoyable learning experience for students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enjoyable로 선택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뭘 하시면 되죠? 이걸 그대로 얘기하면 문제가 뭐예요? 즐기면 공부가 더 잘 된다라는 표현을 만드셔야 돼요. 하지만 즐기면서 공부하는 내용이 시험에 몇 번이 나올까요? 아니면 시험을 우리가 두 번 세 번 정도 보죠? 그럼 두세 번 시험 보는데 이게 몇 번이나 나올까요? 그렇죠? 나올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효율을 따져야 돼요. I believe that schools should create an enjoyable learning experience for students because 왜요? they will 하고 뭘로 할까요? they will study harder 어때요? 아니면 they will concentrate on studying 즐기기 때문에 공부에 더 집중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죠? 그러면 study harder 써있으니까 요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I believe that schools should create an enjoyable learning experience for students because they will study harder for two essential reasons. body paragraph number one 으로 넘어갈게요. 지금 같은 경우 저는 know a lot of things 라고 적어놨어요. 왜냐하면 공부를 하면 많은 거를 배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표현 같은 거를 그냥 외워서 그대로 넣으셔도 되고 또는 여기서는 study harder 라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저희는 large companies like people who 그 다음에 공부를 열심히 했던 사람 studied hard 이렇게 얘기해도 나쁘진 않고 또는 취지랑 조금 더 현실적으로 얘기를 하신다면 아까랑 마찬가지로 large companies like people who have good grades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Okay. have good grades으로 그냥 쭉 스피킹 해볼까요? Okay. 주어는 음 나온 게 없으니까 Okay. students 가 있네요. 데이로 할게요. 마찬가지로 they will be able to 통일을 해서 body paragraph number one 아까 해보셨으니까 한 번에 쭉 해주세요. 시작 I 아, sorry. firstly 시작 firstly they will be able to get a lot of job opportunities this is due to the fact that large companies like people who have good grades as a consequence they will be able to get a good job and earn a lot of money 이렇게 되죠? second point도 바로 하실 수 있겠네요. 시작 secondly they can form good connections the reason is people from different cultures like people who have good grades as a result they can make a lot of friends no problem, right?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거 말고 다른 옵션 students excel academically 그럼 I believe that schools should focus on ensuring that students excel academically because they will get good grades because they will learn a lot of things 많은 거를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응용은 어떻게 하면 돼요? large companies like people who learnt a lot of things large companies like people 많은 걸 배웠기 때문에 know a lot of things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그럼 이번에는 good grades을 너무 반복적으로만 연습을 하면 의미가 없으니까 know a lot of things 로도 한번 해볼까요? 오케이 여기서부터 내요 시작 I believe that schools should focus on ensuring that students excel academically because they will learn a lot of things firstly they will be able to get a lot of job opportunities this is due to the fact that large companies like people who know a lot of things as a consequence they will be able to get a good job and earn a lot of money secondly they can form good connections the reason is people from different cultures like people who know a lot of things as a result they can make a lot of friends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특강 보고 계신 분들은 새로운 주제를 볼 때마다 새로운 답변을 만드지 마시고 예전에 내가 답변했던 답변이랑 비슷한 부분이 뭐가 있는지 그 교집합을 한번 찾아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답변하는 연습을 해주시고 그걸 하는데 가장 중요한 키가 because 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걸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 공부를 해보셨는데 효율성이 좋아지는 것 같지는 않다 아니면 제 방법이 더 궁금하신 분들은 제 수업 오프라인 수업에서 저랑 수업을 하면 되겠네요 오케이 시험 앞두신 분들은 시험 잘 보시고요 네 나중에 강의실에 보실 분들은 곧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